동대문구가 우수, 중소, 중견, 구인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간 만남을 여는 19대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19대2는 인근 중랑구, 광진구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18개 업체가 참여해 요양보호사와 보안관제원, 경비원, 택배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의 인재 12명을 채용하기 위해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 상담사들의 전문 취업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입사서류 작성 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19대2 행사는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7월 20일 광진구에서 8월 20일은 중랑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